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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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gg 폭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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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가 이런거 맞아 이삼 눈치와 아니 근데 이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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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비닐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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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라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뭐 당신이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왜요? 네? 이게 말씀하신 거 PDP인가요? 그러시죠? 내가 불편한데요? 아 왜? 저 점수요? 저 점수요? 왜요? 어디가요? 왜? 왜? 손도 멀키스 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멀키스 치는 거라도 지금 보니깐 팔을 벌라고 하시는 거예요 팔이 전혀 아픈데요? 아니 진짜 오해가 심각하시네요 누가봐 지금 팔을 벌라고 하시는 게 어때요? 아니 지금 왔습니다 맞습니다 서두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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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뒤에 고정시켜서 땡겨오는 것 같다. 할 때 등뒤에 신고. 근데 하고 나면은 손이 아파요. 아니면 여기 아래 손이 아파요. 근데 충격이 많아서 좀 이게 맞다. 등뒤에 현실적으로 또지 않고 그냥 이 과정이 좀 많아. 그런 것 같다고. 하시는 스타일. 에이 씨. 아니 진짜. 아니 진짜. 니 하는 스타일이었다니까. 니가 하는 스타일이었다고. 여기를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면은 여기 힘을 활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네 지금. 등이 아니라 지금 스타일이 지금 부니까. 내가 봤을 때 지금 카리로 운동을 하고 싶어. 내가 봤을 때 지금 카리로 운동을 하고 싶어. 내가 봤을 때 카리로 운동을 하고 싶어. 내가 어떤 모습인가요? 나는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. 내가 봤을 때 카리로 운동을 하고 싶어. 나는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. 아니 두개 언니도 이렇게 뽑으면. 아니 두개 언니는 이렇게 뽑을 거야? 안 하고 싶은데. 어떻게 아프다.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물어봐. 내가 한 명 기억이 Glory. 아니 미치 마는데. 아니 깨끗. 순간이야 좀 부어주고. 이거 내가 한 명. 나 아직 안 돼. 아아... 나 이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